어흑 어이 어딨고 저 멀티 비기네 잠깐만요 어디 가고있습니까? 달걀하고있습니다 아 달걀하고있습니까? 어떻게 오셨습니까? 지나가는 행일입니다. 아 행일입니까? 뭔 개소리야! 오늘 뭐 딸이 멋있게 하시겠습니까? 파이팅!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아 예. 오늘 시원한 날씨 좋네요. 맛있는 거나 많이 드셨는가예? 고기를 잘 구워주셔서 잘 먹었습니다. 큰밥이 기쁜 계곡이라 하던가 청도에. 뭐 거라카던데.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? 아 요 아는 동생이 요 조닥회가 왔지요. 요 한번 따이빙하는게 좋네요. 나중에 따이빙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아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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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 날씨가 좋네요 집 뭐하십니까 이제 임산부들을 밥을 먹이려고 아 이거 뭐 고기 맛있네요 이거 무슨 고기입니까 삼겹살이 어디 껍니까 학창껍니까 어디 껍니까 제국껍니까 부끄러지 마요 허세기타니까 아 이거 학창김치입니까 수판죽이네 아 수판이 뭡니까 어디껍니까 수판이네 수판이 뭐 Wave 진짜 양념 육수 그리고 곱창기 잘라줍니다 곱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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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곱창기 곱창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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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